안녕하세요. 아늑한 집을 안내해드리는 문유정 과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시 오포 신현리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안내해드릴 건데요. 자차로는 분당 10분, 판교로는 20분 거리여서 출퇴근이 수월한 위치이고요. 신현리 내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위치해 있고 고등학교는 분당으로 진학이 가능해 학군 걱정 없이 지내실 수 있는 곳입니다. 힐링 가득한 숲세권에서 전원생활을 원하신다면 오늘 안내해드리는 신현리 단독주택 추천드리고요. 그럼 외부와 내부 영상으로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총 3세대로 이루어진 신현리 단독주택 모습입니다. 현재 오른쪽에 위치한 두 세대는 분양이 완료되었고요. 가장 뒤편에 있는 한 세대가 남아있습니다. 세대 앞으로는 차량의 진출입이 수월하도록 도로폭이 넓게 돼 있어서 편리한 모습입니다. 안내해드릴 해당 세대 앞으로 왔습니다. 외관은 그레이톤의 고벽돌과 적벽돌,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지상주차 2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리는 곳 전용 면적은 45.78평, 실사용 면적 54평, 배지지부는 70평으로 3층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잔디바닥이 아담하게 위치해 있고요. 앞쪽으로 수도도 설치한 모습입니다. 깔끔한 모습으로 많은 분들께 인기를 끌고 있는 곳인데요. 건물 측면으로는 데크 테라스를 이용해서 단일시기가 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 뒤편으로는 주택단지가 보이는데요. 아늑하고 안정감 있는 모습이 더욱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네요. 이제 실내로 이동해서 각 공간들 안내해드릴게요. 첫번째 보실 곳은 현관입니다. 화이트톤으로 신발장 이루어져 있고요. 오른편으로 신발장 총 7칸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부가 띄워져 있어서 데일리 슈즈 놓기에 좋으시고요. 현관에서도 외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픽스창이 설치된 모습이 답답함이 없어서 좋습니다. 신발장 중간 부분은 차키라든지 디퓨저 놓으실 수 있도록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왼편으로는 앉아서 신발 신으실 수 있도록 벤치형으로 만들어주셨네요. 이곳은 자동 중문이 설치되어 있어서 편리한데요. 무거운 짐을 들으시고 바로 진입하실 수 있겠죠? 해가 잘 드는 서양 구조의 거실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창이 양쪽으로 크게 나 있어서 답답함이 없고 개방감이 우수하고요. 채광이 듬뿍 들어서 하루종일 밝은 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쇼파노우시는 공간으로도 인테리어 효과 좋도록 픽스창이 설치된 모습입니다. 다음 안내해드리는 곳은 주방이에요. 멋진 조명 아래로 식사하실 수 있는 식탁 마련되어 있고요. 주방은 기역자용 구도로 조리하시기 편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이비 컬러의 상부장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요즘은 보시는 것처럼 간결한 모습의 상부장을 많이 시공하시는 것 같아요. 위에 가스 없이 조리하실 수 있는 쿡탑 설치되어 있고요. 밥솥과 전자레인지 놓으시는 공간도 만들어 주셨네요. 왼편은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가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빌트인으로 옵션으로 드리는 제품이니까 꼭 확인하세요. 다음은 다용도실이에요. 세탁기와 건조기 나란히 두실 수 있도록 공간 넉넉하게 잘 나왔고요. 하부장이 있어서 생활용품들은 이곳으로 정리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층에 마련된 방과 욕실도 안내해 드릴게요. 욕실이 넉넉하게 나와서 활용하시기 좋은데요. 안쪽 공간은 올리브그린 컬러의 타일로 조금 더 감성적인 느낌이 들고요. 편안하게 샤워하실 수 있도록 샤워부스가 설치되었습니다. 옆으로 물이 튈 염려를 방지하는 샤워 파티션도 시공이 지었네요. 바로 옆으로는 1층에 마련된 작은 방인데요. 바닥 부분은 헤링본 패턴의 강마루 시공되어 있고요. 화이트톤의 깔끔한 실크 벽지로 더욱더 정갈한 모습이 드는 작은 방입니다.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곳을 드려도 좋겠죠? 다음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곳 현장은 올라가는 계단 측면으로 모두 픽스창을 설치해 준 모습인데요. 외부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서 언제나 마음이 편안한 모습입니다. 2층은 미니 거실, 안방, 작은 방, 욕실, 테라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나실, 미니 거실이에요. 공간이 널찍하게 나온 모습이고요. TV 놓으시고 감상할 수 있도록 전기 배선이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 2층에 마련된 안방도 둘러보실게요. 그레이톤의 모던한 모습의 안방이고요. 시스템 에어컨 모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안방은 퀸사이즈 침대에 놓으시고 편안하고 여유롭게 생활이 가능하고요. 창이 두 곳으로 나 있는 점도 더욱 개방감이 좋은 모습입니다. 안방은 드레스룸도 널찍하게 준비해 준 모습인데요. 시스템 장과 붓박이장이 설치되어 있고요. 원하시는 용도로 알맞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층에 마련된 작은 방입니다. 공간이 널찍하게 나와서 성인 자녀방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층고도 높아서 더욱 시원한 모습이 마음에 드네요. 방 앞쪽으로는 메인 욕실이 설치되었습니다. 이곳은 타일의 변화를 주어서 더욱 인테리어 효과가 뛰어난데요. 러블리한 핑크빛 타일로 즐거운 샤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환기창과 샤워부스 설치되어 있고요. 2층에 마련된 테라스의 모습도 살펴볼까요? 벽돌 모습이 너무나 예뻐 보이는 테라스 모습입니다. 천정이 시공되어 있어서 눈이나 비가 오더라도 테라스 생활을 만끽하실 수 있겠고요. 카페에 온 것처럼 홈카페 분위기를 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3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3층으로 오르는 계단 측면으로도 픽스창 설치되어 있고요. 채광이 잘 들어와서 하루 종일 밝은 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3층은 넓은 다락 공간, 욕실, 테라스가 두 곳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실 곳은 다락 공간이에요. 공간 자체가 넓게 나와서 빔 프로젝트 설치하셔서 영화관으로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게임 좋아하시는 우리 남성분들의 개인 공간으로 사용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3층에 위치한 욕실도 안내해 드릴게요. 대리석 느낌 나는 폴리싱 타일로 욕실 공간을 마감해 주었고요. 이곳은 외부를 바라보면서 반신욕 하실 수 있도록 욕조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퇴근하시고 나셔서 반신욕 하시면서 피로를 씻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생도기들이 나란히 설치된 모습이 깔끔해 보이네요. 미니 테라스 공간부터 살펴볼까요? 그레이톤의 타일이 시공된 미니 테라스이고요. 기역자형으로 되어 있어서 사방으로 외부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풍경 한번 감상해 보시죠. 3층에 또 다른 테라스 공간 안내해 드릴 건데요. 이 공간은 더 넓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사이즈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난간은 철제 난간과 브론즈 컬러의 강화유리로 안전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짐이 많으시다면 미니 창고를 두시고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반려동물이 있으시다면 이곳으로 나오셔서 즐겁게 놀아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경기 광주 신현리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방 3개, 다락 공간, 욕실 4개로 가족 수가 많으신 분들도 거주하시기 편리하고요. 층마다 테라스가 있어서 장소에 구애 없이 힐링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는 곳입니다. 분당 서울과 가깝고 자연과 함께하는 아늑한 공간을 찾으신다면 공간 활용이 좋은 신현리 단독주택 추천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